플라즈마 전문기업 3도환경 축사, 퇴비장, 음식물 처리, 폐수 처리, 시멘트 공장의 실러지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며 악취로 인한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기환경오염은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주식회사 3도환경은 저온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 및 신기술 인증을 받은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 토우쿨을 출시하여 전국 양돈장 및 퇴비장 등 악취 유발 시설 곳곳에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토우쿨은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악취 물질을 제거하고 오염된 공기를 살균하는 탈취 살균기입니다.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 토우쿨의 탈취 살균 과정을 살펴보면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오존 발생 유닛에 도달하면 세라믹봉과 금속 전극봉 사이에서 방전현상, 즉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물, 산소 등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OH라디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오존과 OH라디칼은 공기 중에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악취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질소 등으로 분해 및 환원되고 오염봉간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멸됩니다. 그러나 플라즈마 반응 시 다량의 암모니아와 오존이 결합하면서 질산 암모니움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전극봉과 세라믹봉 사이에 고착되어 플라즈마 반응을 방해하여 효율을 떨어뜨리며 고장을 일으키거나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토우쿨은 질산 암모니움 고착 시 자동으로 세척 모드로 전환하여 고착된 질산 암모니움을 물로 세척 제거한 후 다시 재가동함으로써 다스판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특화된 신기술의 제품입니다. 플라즈마 발생 유닛에서 생성된 오존과 OH라디칼이 반응한 고기는 뒤쪽의 송풍펜에 의해 기기 밖으로 배출되어 축산의 암모니아 등 악취 물질을 분해 제거하고 오염 공간에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삼혈시켜 축산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악취 민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환경오염 문제, 퇴비장, 음식물 처리, 폐수 처리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 및 밀폐된 산업 현장에서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 토우쿨은 저렴한 투자비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환경오염 물질을 남기지 않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상도 환경은 현재 주력 제품인 플라즈마 악취 제거기 토우쿨을 비롯하여 창고 보관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플라즈마 신선도 유지기 플라러스, 급식 조리 시설, 병원 시설 등의 탈취 살균용 제품 플라젠을 전국에 공급 중입니다. 청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플라즈마 전문기업 3도 환경 신기술 인증, 성능 인증, 특허 및 디자인을 다수 등록한 기술력과 신뢰의 3도 환경